하재야, 너 누가 때렸어? 너 까망이한테 맞은 거 아니야? 싫어? 안 예뻐요? 아퍼? 아팠어? 아휴, 진짜 뜯겨네 하재야 폭삭 늙은 거 같아 털 빠지는 거 봐 뜯겨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해서 잘 닦혔네 새꺼맨는데 아빠, 우리도 괜찮아? 아팠어? 어이가 아팠어? 어이가 아팠어? 어이가 아팠어? 어이, 속상했어 어, 이쪽, 이쪽 어이, 이쪽 왜 뜯긴 거 봐 응? 하재야, 너 그러다 귀 없어지겄다 짝, 짝게 되겄어, 짝게 아이, 시원해, 아이, 시원해 아이, 시원해 아이, 시원해 있어? 아아 웅